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나 떨어진 영하 7.3도를 기록하는 등 새해 첫 출근길이 강추위로 시작됐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1도, 광주와 대전 2도 등으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내일 오전에는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